터뜨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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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쳐야 돼 만들어가야 돼 잼 나오면 크로스 걸어 치고 잼 나올 타이밍 있잖아 나오잖아 뻔하잖아 나오지 나오지 다시 늦었어 나오는거 잘 봐 쭉받아야 돼 감지 말고 그래 얻어 쳐 퀴 감지 말고 또 잼 나오겠지 그쪽 레프트까지 바디어퍼까지 어퍼까지 타고 좋아 어퍼치고 바디 또 걸고 잼 나오면 또 걸어 어깨 넘어트리면서 걸어 그렇지 다시 잼 나오면 또 걸어 명치도 지르고 또 잡아 압박에 또 옆구리까지 치고 올리고 또 쳐 잡아 바디까지 잡아 좋아 바디 치고 좋아 그렇지 바디 좀 빌리지마 자 보고 바디 쳐 명치 찌르고 그렇지 또 또 찔러 명치 위아래 찌르고 그래 좋아서 걸렸잖아 바디 걸렸잖아 1 2 3 4 5 6 7 8 1 2 1 2 3 4 5 6 7